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지갑이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가방이에요? 가방이에요? 2번 오늘 수영장에 가요? 오늘 수영장에 가요? 3번 어제 어디에 갔어요? 어제 어디에 갔어요? 4번 4번 이 바지가 어때요? 이 바지가 어때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6번 6번 오랜 마니에요 오랜 마니에요 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파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어디가 안 좋으세요? 열이 많이 나고 목도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열이 많이 나고 목도 아파요. 8번 여기 앉으세요, 손님. 어떻게 해 드릴까요? 저 파마를 하고 싶은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손님. 어떻게 해 드릴까요? 저 파마를 하고 싶은데요. 아저씨, 저기 학교 앞에서 세워주세요. 아저씨, 저기 학교 앞에서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400원입니다. 이사 날짜가 2월 7일인데, 그날 배달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침대와 식탁 맞으시죠? 이사 날짜가 2월 7일인데, 그날 배달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침대와 식탁 맞으시죠?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아버지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아버지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요. 12번. 12번. 야구 잘해요? 아니요. 야구는 잘 못하지만 축구는 잘해요. 잘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야구 잘해요? 아니요. 야구는 잘 못하지만 축구는 잘해요. 야구 잘해요. 자, 야구 잘해요. 전국어를 하려고요. 아니요. 야구 잘해요. 13번. 눈이 많이 왔군요. 네, 이번 겨울은 춥고 눈도 많이 오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눈이 많이 왔군요. 네, 이번 겨울은 춥고 눈도 많이 오네요. 14번. 이분은 누구세요?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어머니이고, 오른쪽은 누나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분은 누구세요?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어머니이고, 오른쪽은 누나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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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